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목표가를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뭐 그저 바닥에 사서 한번 파동해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뭐 스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카카오를 매수를 하고 매도 사인을 드려도 솔직히 저같은 매도를 안 하거든요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처럼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매년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은 사실 진짜 버티는 만큼 눈덩이처럼 수익률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우회적으로 보면은 네이버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와 네이버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물론 같은 업종이고 플랫폼 기업이면서 뭐 IT 이렇게 해서 엮는 부분이 많지만 오히려 네이버도 꾸준히 좀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드려볼 예정이고 자 아무튼 사업의 파트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다방면이고 자회사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자회사 상장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나와도 사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 좋은 건 알고 있거든 다 알아요 뭐가 나오든 너네가 발표하는 건 다 좋거든 그래서 사실 모멘텀 뒤에 또 모멘텀이 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세는 그렇게 뭐 그쵸 항상 뭐 시장 외의 조정 말고는 거의 뭐 진짜 나홀로 질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OTT 사업 쪽으로도 발을 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메타버스 쪽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어요 네이버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새롭게 새로운 테마인 거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 브리핑에 앞서서 자 단타수장 지금 내일까지긴 합니다만 선착순 20명 한정으로 우리 5월달 마감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 달을 좀 기분 좋게 마감하시라고 이렇게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단타수장과 함께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착순 20명 내일까지입니다 빠르게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우리 금요일날 좀 소폭 밀렸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지금 같은 거는 시색 뭐 차트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기존에 이런 구간에서부터 보유를 해 오시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 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과거에 액면분할 전에 여기 7월 20날 7월 날짜도 정확히 기억해요 여기 딱 7월 20날 이때 은봉부터 보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한 수익률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카카오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되 목표가라는 거를 기준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주춤하거나 사업의 성장이 좀 이렇게 불분명해지거나 흐려지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카카오의 목표가를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놓고 보면서 카카오 인증이 있을 텐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보시면 자 카카오 부여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뭐죠? 이렇게 10만 7천원 그렇죠? 11만원 밑에서 잡아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10만 7천원 이런 식으로 16% 이렇게 해서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아무튼 다양한 또 감사 인사를 남겨주시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측면에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자 네이버 한번 놓고 보면 현재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밀렸어요 카카오에 비하면 등락이 좀 더 큰 편이기는 한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35만원이라는 단가가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맥점의 단가이기도 했습니다 파동상의 지지와 저항 구간이기도 하면서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에서 가격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5만 8천원 부분이지만 35만원에 가깝게 자꾸 아래 꼬리를 툭툭 내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2018년에 출시가 됐던 제페토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제페토가 현재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메타버스의 선도 플랫폼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제트 세대들이 주 연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입자의 90%가 해외 이용자예요 아시아, 북미, 남미로 구성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제 향후에 네이버 글로벌 확장 정책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제페토라는 거는요 네이버에서 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다양한 기술력들이 여기에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AI, AR, 스노우의 캐릭터 생성 이런 것들 가상세계를 위한 어떤 전체적인 기술력들이 지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IP 확대를 위한 기술 제휴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있죠 로블록스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시세가 계속 나오면서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가 잘 나왔었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저도 진작에 이 시세를 좀 보면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 이미 선익 시스템으로 어제 90%대의 상승을 찍는 것까지 구경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뭐 마감은 좀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도 높은 수익권에 있긴 있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로블록스, 로블록스 보시면요 이게 지금 로블록스가 이렇게 급증을 보였던 이유가 매출은 매출도 늘어나지만 사실 이익은 적자였어요 적자 폭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증을 보이고 로블록스 차트 이게 다입니다 가입자가 급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다 이거는 향후에 대세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 단순 테마로만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움직임을 보일 때 선발대로 움직임을 보인 게 바로 선익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선익 시스템이 이때 당시에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이때 당시에 77.65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 지금은 여기 돌파해서 이만큼 시세 나와있죠 이거 돌파하기 전 이럴 때예요 바닥에서 고개를 들 때 21% 올랐을 때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영향을 받는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메타버스 준비해야 된다 미국의 메타버스 로블록스가 적자가 2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급증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인 인기가 아니라 향후 대세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로블록스 이용자 추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이 노란색 선인데요 계속해서 급증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가지 차트나 재무적으로 다 같이 봤을 때 선익 시스템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분할로 모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할로 준비를 해 가지고 선익 시스템은 다양한 분들이 또 수익을 극대화해서 챙겼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보시면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68% 때도 있으시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55%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갔어요 물론 네이버에 비하면 몸집은 작아서 저렇게 될 수 있지는 않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로 엮이게 되면은 최근에 메타버스로 엮이면서 뒷붙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콘센트도 메타버스로 엮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좀 움직임이 보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어쨌든 신규로 메타버스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우리 예전에 빅히트 그렇죠? 하이브도 메타버스로 관련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이버가 지금 35만원이라는 단가 언저리에서는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봐도 좋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땐 추후에 카카오도 분명히 이쪽으로 한번 또 뭔가에 질주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두 종목 다 모두 좋은 종목인데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구요 아무튼 5월달 이벤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착순 20명 한정입니다 벌써 절반 이상은 들어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늦지 않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단타수장과 함께 하반기를 준비하는 핵심 종목들 매집을 좀 하시고 주말에 오셔가지고 이런 VIP 교육 영상들을 보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노후 준비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실력으로 노후 준비를 해서 주식시장이 나의 비밀번호 없는 현금 인출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같이 단타수장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